야, 신비야. 이명, 이명쥬. 너 돼지 껍데기 안 먹냐? 식감도 별로고 좀 징그러워서 말입니다. 피부에 얼마나 좋은 건데. 너 그 돼지 껍데기에 콜레라 성분 엄청 들어있는 거 몰라? 콜레라 말입니까? 그래, 콜레라 인마. 아니, 피부에 좋은 콜레라 몰라? 콜레라? 피부에 좋은 건 콜라겐 아닌가? 콜레라는 전염병으로 알고 있는데. 이상하네. 니들은 알지? 콜레라 피부에 좋은 거. 당연히 알지 말입니다. 제 여친도 피부에 좋다니까 콜레라 성분만 들어있는 음식만 보면 아주 환장하고 먹지 말입니다. 좋아한다니까, 여자가. 내가 먹은 콜레라만 진짜 한 트럭 될걸? 우리 가족도 다 콜레라 먹어. 우리 아빠 콜레라, 엄마 콜레라. 우리 개까지 콜레라 먹어. 개까지. 뭐지? 콜레라가 맞나? 그럼 돼지 콜라겐이 전염병인가? 아니야. 그럴 리 없어. 근데 이 분위기는 뭐야? 도대체 뭐냐고? 거봐. 콜레라 전염병 맞잖아. 피부에 좋은 건 콜라겐이고. 어쩜 이렇게 세트로 무식하냐. 저기 근데 아까 밥 먹을 때 말입니다. 돼지 껍데기에 든 건 콜레라가 아니라 콜라겐 아닙니까? 응 맞아 콜라겐. 콜라겐. 근데 왜 아까 다들 콜레라 콜레라 하신 겁니까? 그럼 분대장님 말씀하시는데 그걸 틀렸다고 지적질하냐? 네가 잘 몰랐나 본데 우리 분대장님 정말 심각할 정도로 무식하다. 그냥 무식하면 다행인데 자기는 자기가 무식한 줄 몰라. 그래서 누가 지적질하고 무시하는 걸 광적으로 싫어하지. 우리도 처음엔 뭣 모르고 지적질했다가 지옥을 맛봤지.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말입니까? 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. 다 먹어. 다 먹어. 아 빼곡 이거 맛있네? 아 냉동은 이 회사께 제일 맛있습니다. 왜? 근데 오늘 분대장님이 다 쏘는 거지 말입니다. 나 오늘 돈 없으니까 각자 더티페이 하자. 네? 더티페이라니 그게 무슨... 더티페이 인마. 자기 거 각자 내는 거. 분대장님. 더티페이가 아니라 더치페이지 말입니다. 아유 무식한 놈아. 자기 거 인마 각자 낸다 그래갖고 지저분하다고 더티페이 아니야. 에이 더티페이라는 말 어디 있습니까? 더티페이지. 너 내기할래? 10만 원빵? 아니 100만 원빵. 아유 좋습니다. 내기하시지 말입니다. 김성명님. 더티페이가 맞지 말입니다. 아 저 뭐... 야 솔직하게 얘기해봐. 더티페이냐 더티페이냐. 더...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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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페이. 더티페이가 맞습니다. 더티페이. 100만 원. 100만 원 부식한 놈 아유. 더티페이 내가 대상 처음 들어본다. 아유 대학까지 나온 놈이 무슨 더... 더티페이. 더티... 분대장님 더티페이가 맞습니다. 더티페이? 와 진짜 두렵다 진짜.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? 어떻게 되긴. 그 후로 매달 월급 날마다 천 원씩 떼서 갚아나가고 있다. 앞으로 83년 남았다. 백일명님은 약과지 말입니다. 난 이런 일이 있었지. 정진이 여기다. 나 꺼. 예 알겠습니다. 청소하는 거 하고는 자식이 넌 잘하는 게 뭐야 어? 아주 그냥 생긴대로 아무것도 못해 어? 죄송합니다. 야 김호창. 너 그만해 인마. 애가 아무리 일을 못해도 그렇지 애 생긴 거 갖고 뭐라고 하면 되냐? 너 그거 인마 임신공격이야 알아? 임신공격. 너 왜 웃어? 야 인마 너는 임신공격 다가가고도 웃음이 나오냐? 저기 임신공격이 아니고 인신공격이지 말입니다. 야 이라 이 무식한 놈아. 야 인마. 임신한 여자를 공격하는 것만큼 비열한 행동이라 그래갖고 임신공격 아니야. 무슨 뻥 소리하고 있어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인신공격이라니까 말입니다.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 나랑 내기할래? 내기 말입니까? 백만원 아니 천만원빵 내기하자. 천만원. 야 허창아 니 입으로 얘기해봐. 임신공격이냐 아니면 인신공격이냐. 빨리 얘기해봐. 임신공격입니다 임신공격입니다 임신공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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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천만원. 에? 백만원. 야 김성웅님. 아니 임신공격이 말이 됩니까? 인정해 인마 씨. 말씀해 주십시오. 정신웅. 여기서 말이 된다. 그만하자. 하하하하 이 애신이 무슨 야 나 이런 얘기 하고 있는 자체가 창피하다. 야 책 좀 읽어 인마. 임신공격. 정선화해. 임신공격 임신공격 가지고 싸우고 있어. 말도 안 돼. 임신공격이라니.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? 그 후로 매달 월급마다 2천원씩 떼서 나눠갖고 있지. 에? 앞으로 약 416년 남았다. 416년! 그러니까 너도 분대장님이 어떤 무식한 언행을 하더라도 절대 지적하지 말고 웃지도 마라. 그리고 이 말을 항상 기억해라. 계급이 깡패다.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나? 예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나를 보스라고 불러. 뭐라고? 예 보스. 따꺼. 날 부보스라고 불러봐. 난 그때서야 김분대장이 상상을 초월하는 무식쟁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. 예 알겠습니다. 그리고 그의 무식파레이드는 그으로도 계속됐다. 아니 넌 초기나 따꺼워. 모두 주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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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주에 휴가증 벌고 축구대회에 있는 거 알고 있겠지? 잘 배웠어! 근데 지금 1소대 축구선수 출신의 신병이 들어왔고 2소대 브라질에서 축구 유학을 갔다 온 윤상병이 있다. 오랜 시간 사방이 적이다. 적! 다시 말해. 사면처장의 상태다. 어? 사.. 사면처장? 사면처장이라니! 사면처장이 아니라 사면처가지 사면처가.. 사면처장이 뭐야? 사면이 초고추장으로 둘러싸였다? 사면처장의.. 신경 너 지금 웃었어? 이게 분매장 얘기하는데 웃어! 저.. 죄송합니다! 너 그랬잖아. 이거는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연무한일이야 임마! 전연무후.. 이건 뭐지? 설마... 전무후무? 이게 첫 도라는 날씨.. 야 너 아나보인이냐? 아무리 얘기하면 뭐하라고 니가 아나무인인데 아나무인? 설마 아나무인? 후임병 교육 똑바로 안 시켜 어떻게 됐는데 신병이 이렇게 또라이가 됐어 사면 초장인 것 같습니다 똑바로 해라 죄송합니다 늦었어 낙장불락이다 이곳은... 너 거기서 웃으면 어떡하냐? 어?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? 모르면 쓰지 말아야지 말입니다 아이 그러니까 분대장님 말이야 아예 신경을 끄란 말이야 야 너 그 인간 성격 몰라서 그래? 그러다 걸리면 니 군생활 완전 꼬여 인마. 그니까 그냥 모른척해 알았어? 예 알겠습니다. 앞으로 절대 신경쓰지 않겠습니다.